됐습니다 아 여기는 스카리아 서포트 자코사이트 되어있는거에요? 내가 푼거였어 지금 야.. 기다려봐 뒤로.. 먹어 어어어어어어 아 절개가 잘못나갔으 절개가 안나갔으 아 절개가 안나가가지고 아 절개가 안나가가지고 한바퀴 돌아야돼서? 한바퀴 돌아야돼서? 야 이거 되냐? 아 눌러볼까요? 아 죽었다 아 전부잘못했다 전부잘못했어 아 죽었다 전부잘못했다 전부잘못했어 아.. 못깨겠다 헤헤 못깨겠는데 F패즈 못왕기겠는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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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살아..왜살았니? 죽어야되는 각이었던거같아 아, 또 죽었다. 아, 갔대요. 미안합니다. 아, 저의 실력으로 안 되는군요. 방심했습니다. 아, 이게 시간만.. 아니, 쫄병을 제거를 할 수가 없네? 아, 고맙습니다. 아, 왜 절개가 안 나가는 거야? 아이고, 아이고. 아, 이거 왜 1페이지.. 1페이지는 왜 이렇게 깨기가 힘든 거지. 어, 갔다. 아, 반대 꼭 걸려가지고. 아, 이거는 컷말 있으면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, 제 실력이 부족한 게 부족하거든요. 스킬 있는 줄도 몰랐어. 못 썼어. 1억 드는 거 아니야? 아, 그렇습니다. 저 에콘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군요. 214man입니다. 223man, 97m., 1.6man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치 무슨 작에요? 잠시만요 매지컬인가? 이샘작에 그런건가? 음 아 이 에픽 둘둘 해도 왠지 스테미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유인형 높으면 제가 높잖아 이거죠 아 그렇구나 아 신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가 없게 어떻게 되어있는거에요? 아 40레벨 아 그렇게 늦구나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